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으러 동서나무를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 보이는 땅이 어디예요? 지금 가난한 땅이에요 가난한 땅 예호수아가 가난한 땅 정복정쟁을 7년을 하고 끝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호수아가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 땅을 주었으니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나와 네 집은 예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먼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이 가난한 땅 접는 것이 너희 칼로 활로 싸워서 접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점령했다 하나님 은혜로 했는데 또 무슨 말 하냐면 이 가난한 땅 포도원 감나무 너희들이 갖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적석에 살면서 큰 성읍도 굉장히 지금 같은 도시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논밭도 개관에 만들었고 포도원도 다 심어놓고 감나문도 심어놓고 저들이 들어가서 그걸 만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왕벌을 보내서 막 한 벌이 날아와서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거절해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면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구나 예비해 내가 개관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어요 다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는다는 이런 복이 있어요 하나님만 잘 섬겨서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이 앞에 두었으니 선택하라 이거예요 오늘 또 여호사가 말하기를 나와 내 집 하나만 생길 테니까 너희가 확실히 너희도 선택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 정, 의가 있잖아요 지 머리, 정, 가슴 그리고 내가 뭐를 생각하고 마음 먹고 결단, 의지 의지, 행동, 결단 내가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다 내가 내 인생의 운명, 내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설이나 추석이 오는 건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목격에서 설, 추석이 없으면 좋 같아 함부로 쏘아지면 떨어지잖아요 내가 힘든 게 어려운 게 아버지가 철전 유교 향교 장이니까 얼마나 보통 가정에서 틀렸어요 그런데 군대 세례받고 와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조상 귀신한테 제사하면서 얼마나 그걸 크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을 헝가하는가 봅니다 형제가 쭉 서서 절을 하잖아요 그냥 서서 부르세요 난리가 난 거죠 얼마나 아버지가 홀딱도 뛰신지 나가라고 쫓아내고 쫓겨나고 그냥 아니에요 칼부리고 할 정도라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에 무릎 꿇었다면 목사가 됐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10장 2절에 말하기를 무릎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의 하는 것이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자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느라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에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찬식 한 사람들이 그 귀신에게 드린 그 재물을 먹었으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내 표현이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표현했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랍니다 행복을 하기로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차이가 뭔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일만 오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일만 오고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행복을 내가 선택을 해요 긍정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에 떠밀려가지 말고 아 고난이 유익이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얼굴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미소는 선택입니다 얼굴 누구나 잘나고 좋게 생기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소는 선택이라 여러분 잘생긴 사람도 인상 쓰고 있어봐요 마귀 영상이에요 못생겨서도 웃어봐요 미소는 내가 선택이에요 아름다워요 오늘 또 선택입니다 오늘 택하라 했는데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날도 오늘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도 오늘이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도 오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 것을 알고 오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의 열정과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과거에 매일 필요 없어요 과거는 은혜요 미래는 약속이고 오늘은 선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오늘 하루 최고의 시간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을 줬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만나기도 하고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중요하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적은 일 같어도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어스비는 현대인의 우상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는 자기가 우상이라는 것 자기 우상 무슨 말이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뭔 일이 풀리고 잘되고 이것이 형통하게 되면 안정이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것인가요? 기도를 쉬는 순간 내가 바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뤘구나 그래서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바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를 쉬면 기도하면 마음껏 내 죄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감사한데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생명의 줄이 끊어지고 은혜의 줄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딱 떠나게 되면 나 이게 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뭘 이뤘다 해도 하나의 아이도 좋고 재능 능력 다 주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 되고 또 공로의 우상 선물의 우상 무슨 말이냐면 돈을 모아였어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땅 올 때까지 얼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거 보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중간은 없어요 적당적인 없어요 회색 지대가 제일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확실하게 결단하고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고 기회라는 말이 있는데 루터는 이런 말 했어요 사탄의 최대 전략은 차차 내일 다음에 오늘 좋은 거 있지만 언젠가 다음에 하지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오늘이에요 다섯 둘 남기서 하면 즉시 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물쭈물으면 안 돼요 강찬한 카네기는 자기네 성경의 비결을 난 하나님께 주신 수만의 기회 중에서 몇 번의 기회를 선택했을 뿐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뭔가 성공한 사람은 어느 기회가 오면 딱 은혜로 붙잡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간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받을 만 돼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새로운 복된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나와야 되지 영화만 섬기겠노라 내가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하나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네 눈이 밝아 네가 아난데라 내가 다스리고 높아지겠다는 것부터 타락이에요 그런데요 인간은 몸과 영적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고 내 만든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때에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내가 누군가 남을 도와줬어요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의 얼굴 웃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때 내가 삶에 여기서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찾으면 인생의 행복을 맛을 아는 사람 인생의 맛이 뭔가 남의 것 더 탈취하고 더 가지고 소유하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접받고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행복을 준다는 것이 법이에요 우리가 쉽게 맹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것이 쉽게 맹이잖아요 사마라를 비유해서도 섬기고 사랑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너도 요아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접받고자 하는데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섬기고 우리들에게 예수 이런 물 한 마구만 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의 영재배에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게 모두가 내가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자 종교 큰 자인데 내가 섬기는 마음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의 영의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부모는 자식을 섬기는 데 행복하고 즐거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부모예요 이 땅의 영적 부모가 되고 싶으시면 큰 자가 되고 싶으시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 나눠줄 때에 어떻게 저 사람을 성공시키가 행복일까 가정에서도 아내들이 똑같은 일상 평범한 사람이지만 얘네들이 얼마나 직장생활 힘들고 어려울까 좀 내가 집에 잘 기다리면서 반갑게 맞이해야지 오늘 무엇을 위해서 행복하고 더 즐겁게 행복하게 맛있게 반찬해 줄까 마음이라도 말이라도 어떻게 얼마나 고생을 지느냐고 말이라도 어떻게 할까 아예 처음부터 아내 어떻게 기쁘게 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이 칭찬 위로 격려해 준 거예요 좋은 것 장점은 칭찬해 주세요 성들도 칭찬해 주세요 그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보약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있어요 이런 거 참 좋지 않냐고 너무 좋다고 나 은혜가 됐다고 성들이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자 근데 성기는데 어떻게 생길까 하나님을 섬기듯 알아 죽게 하듯 알아 예수님 대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은 건 섬기고 안 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교회에서 집사 때 자르다가 장로 권사되면 또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흐르는 것이 복이라 오늘 하나님한테 생기라 여러분 프란시스가 성자가 되는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번 말을 타고 하다가 길거리에 문등병자가 아닌데 피고르미 상대방이 얼마나 흉측한지 아이쿠 빨리 도망가 가버려 그냥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분이 40일 금식까지 오고 굉장히 성능 충만한 분인데 막상 보니까 너무 흉측해서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다시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러면 안 되지 저 문등병자가 얼마나 불쌍한가 말에 내려가고 다시 돌아와서요 한번 내가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고 뜨거운 마음으로 딱 깨알아오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문등병자가 없어져 그 문등병자가 없어져 예수님 깜짝 놀라 분명히 있었던 문등병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예수님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게 생긴 사람이요 그 눈에 눈물 닦아줘야 돼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것이 나한테 한 것이예요 큰 자한테 잘하거든요 잘해주면 내가 뭔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절대 가난한 자 소경 절뚝발이 네가 줘갖고 나한테 못해줄 사람만 골라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래서 크고자니라는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섬기는 그 자리는 지금도 많아요 높은 자리는 한두 자리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더 굳이니 어려운 자리는 자리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너무 감사해 섬김 받을 자 몇 자리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날의 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하나님 생겨야 될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피어 제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하게 가난하게 하시고 생사분 그분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을 잘 섬기면 인정받고 부장 사무도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잘 섬기면 인정받게 되고 요직을 줄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어떻게 잘 섬길까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섬긴 것일까 하나님이 멀리 보고 추앙 유교 불교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 말씀을 그냥 보물로 가만히 놔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하나님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원한 그 뭔가 그분이 뭘 기뻐하고 그분이 뭘 슬퍼하고 뭘 좋아하신가를 알고 섬기해야지요 그게 말씀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주더니 힘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생긴 것이 내 안에 예수님 기쁘게 오고 어떻게 그분 성령과 교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음성 듣고 사기벼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간 거 그거지요 아 그 무서운 분 경영하는 분 이렇게 해갖고 멀리서 그런 식이 우리는 기독교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깝게 그렇게 성기라는 거예요 그런 성김을 원하는데 여러분이 노류의 나라가 한 기적이 어떤 나라인가 그분이 해적들 바이킹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 해적선 있어가지고 그때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가서 겁탈하고 브라우스 부르고 포로 잡고 그게 해적이 해적 그만한 무역선들 전부 그 나라가 전부 그걸 먹고 살아요 그 나라 전체가 그래서 많은 사람 포로로 잡혀오는데 한 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바이킹 총 우두머리가 왕이죠 많은 노예들인데 그 수많은 노예 중에서 한 어린 여자 소녀가 얼굴이 밟고 뭔가 중얼주물하고 다녀요 그래서 좀 이해가 좀 달라 그래서 불러서 야 너 부모님 보고 싶지 않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느님 노예로 왔는데 안 보고 싶었어요 너 노예로 왔는데 무섭지도 않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면서 저는 부모님도 보고 싶고 집에도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성기고 살거든요. 하나님과 통해서 기쁨이 있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믿게 하고 나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나를 보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얼굴에 빛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종알종알 기도하고 그러면서 무섭취를 안하고 전도하고 왕도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가 아니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린 소녀가 벌벌 떨고 울고 지금 부모만 생각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전도로 가다니네. 왕의 충격. 야 저희는 저 상황에서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까. 하나님 귀신 귀신가. 그래갖고 왕의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십자가 국회가 됐어요. 일본에 스기아라 치우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외국 대사로 갔습니다. 1930년도 러시아 근처 리투아냐 총영사로 임명됐는데 그분이 그 당시 2차 대전 때 이 독일 모든 나라에서 전부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시대가 됐는데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막 그 대사한테 몰려왔어요. 비자를 발급해주라고. 그런데 본국을 올라가니까 노. 유대인 비자 발급하지 말라고. 어떻게 했는데 비자 발급받고 도망 나와야 살고 상사를 가르면 그 결단이 왔는데 막 몰려옵니다. 이분이 고민하다가 본국에서는 안 된다고 그때에 그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정만 마땅하니라. 그리고 비자를 막 발급해 찍어줘. 본국에서 날개 났죠.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체포하고 데려갈 때까지 28일 동안 28일 동안 6천명 막 찍어줘버려. 어차피 죽을 바에나. 내가 혼자 죽고 6천명 살려버린 거예요. 대단한 용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6천명 살리고 자기는 죽어요. 이야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회복돼가지고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떤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나는 뭐 얼마나 고난당하고 나라에 불러가고 쫓겨나고 그런 고통, 가족까지 고통을 느꼈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했고 영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차피 뭐가 떨어질 바에는 28일 동안 도장 막 찍어주고라도 하나님이랑은 어른다운 인생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뭘까 하고 지금 섬기는 것이 편안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뭐든지 해야 된다는 각오 결단이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번의 전로욕정을 기록했는데 그분이 감옥에 9년 동안 살았게 되는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얼마나 성경축만 기도만 하신 분인데 옥사장이 너무 존경해서 목사님 오늘 집에 살짝 갔다 오셔요. 한 번에 새끼들 보고 싶은 얘기. 몰래 이제 끄집어 나가라고 한 게. 이제 그래 그러고 갔어요. 근데 달래 돌아온 거예요. 보고 되어오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래.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돌아와 본 거예요. 한 시간 만에 왕이 그 옥을 방문해서 좋은 번이 어디 있냐고 찾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옥사장이 나중에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한 시간 만에 이렇게 와버렸어요. 왕이 이거 발각됐으면 나 죽고 목사님 죽고 다 죽은데요. 어떻게 목사님은 집에 가다가 다시 오셨냐고. 성령의 음성 들어서 나와버렸다고. 그 다음부터요. 목사님. 목사님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집에 가고 싶으면 언제 내가 보내드릴까요? 그랬던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예사람. 복인의 인생이 되잖아요. 성령의 음성 듣고.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들은 내용인데 중국에 실시 있었던 사건이 굉장히 유튜브만 했던 내용이에요. 중국의 버스 기사가 예쁘지만 여 기사가 운전을 시골길 쭉 가고 있는데 세 명의 술먹은 건달이 탔어요. 그래가고 여 기사를 희롱하니까 대답도 않고 여자는 운전만 하죠. 그런데 차를 멈추라니까 안 멈추니까 막 때려. 버스가 섰어요. 그러더니 강제로 세 명이서 여자를 끌어내가지고 못된 짓거란 거예요. 버스에 많은 사람이 다 밖에서 그 짓거란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 가만히 있어요. 한 청년이 뛰어나가세요. 그 청년 혼자 세 명을 못 해보니까 얼마나 두드러 맞고 발로 차고 밟아갖고 다 죽여놨네. 그러면 버스에 있는 남자는 있었을 거 아니야. 우고 나가서 했으면 얘 세 명 못 이기겠냐고 그런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니까. 세 명이 그 못된 짓거리를 다 하고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여자는 옷을 입고 울고 운전을 하는데 그 청년 두드러 맞은 청년이 탈락하니까 안 터지 말라고 당신이 무엇 때문에 남의 일을 가셔서 보냐고 막 화를 그러니까 그 시골길에 그 맨날 청년 혼자 놔두고 버스가 쭉 출발했어요. 그런데요. 그 버스가 그 높은 산에 청길 낭터지로 떨어져 버렸고 그 버스 사이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한 명도 안 살고 즉사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청년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수사가 그 여자 기사가 그 세 명 건널을 복수를 기른 같이 죽어본 길밖에 없어. 그래서 큰 낭대차에게 실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청년을 안 태우고 출발할 때 이미 독한 마음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하고 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청년이 얘기하니까 이래서 이래서 내가 혼자 안 태우고 출발하더니 다 같이 죽어버렸더라고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의 영광을 산 사람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맴맞고 고통을 다하고 하면 아 이 역회사도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해버린 그 집이 마저 일을 저지러버렸는데 그래도 그 청년은 같이 태우고 가면 안 되겠거든요. 살려야 되겠거든요. 자기 위해서 맴맞은 사람 가치가 죽음을 썩었냐고 죽여도 그 못된 놈 세 놈 다 죽이고 그리고 그 광경을 다 보고 있는 그 못사인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인상들이라고 아주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요. 오늘 내가 주님을 해서 일한다는 건 뭘까 내가 예수님에서 정말 싸우고 일을 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천국에서 주님 때문에 죽은 순계자가 최고 상급이 많고 권한당하면서 전도하면서 뼈 받은 사람 제일 상이 많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편에 싸워야 성기는 거지 뭐 편하게 쉬게 그런 성기는 건 누가 못하겠냐고요. 어려움 당해도 죽으나 당한 예수님 편에 서야지. 저는 제 일생에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제가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2017년도 10월 부산 반대집회 저 같은 거에 있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저보다 대단한 훌륭한 목사자 맞고 똑똑하고 설교자 대단한 우리 한국에 많은 분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잘났습니까 똑똑합니까 설교로 잘합니까 그런데 은혜를 줄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걸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감사한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데 더블씨가 아닌데 보도가 따라가고 어떻게 불교교가 구원했다고 그래. 그 당시 제가 직통개시 받은 분 우리에게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를 알린 분이 내가 물어봤어요. 더블씨 싸워야 되겠는데 교단을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나서 나한테 응답을 깨진다. 싸우면 교회가 깨진대. 안 싸워야 되겠는데 그 직통개시 받았거든요. 내가 그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닌데 직통개시 좋아하다가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깨진다는 응성들 아니다고 깨져도 싸운다고 나는 깨져도 싸운다고 나는 깨져도 안 깨져서 울게 보험에 진료에 싸워야지 뭔 소리냐고 겉다잇소를 들면 쓰겠냐고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한 게 그때 한 300명 우리 평일 날 성들이 그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하셨죠. 여러분 제가 우리가 하나님만 성기는 게 뭘까 고난당해도 싸워야죠. 여러분 타이타니고가 그 당시 타이타니고는 이중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빙상과 충돌해 1513명이 죽게 됐는데 그 마지막 두 시간 반 만에 지금 배가 깔아앉는 그 순간에 밴드 담당 웰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이었는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침몰에서 사람들이 왕장 아우승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침착하게 밴드 몽아놓고 찬양하면서 연주를 한 거예요. 연주를 하는데 네 주를 가까이 이 찬양을 팍 하면서 그 곧 죽은 사람한테 벌벌 떠고 있는 사람한테 안정을 주고 찬양을 전부 부르기 따라서 부르기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 믿은 전국가여 제 용서합니다. 회계를 외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윌리스라는 사람이 그런 일 했다는 것을 기록을 보고요. 제가 이런 생각에 이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때 구원을 얻었겠어요. 죽어가면서 마지막 자기 주위에서 찬양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흉내낼 수 있을까요? 막상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벌벌 떨지? 자기나 구원시키려고 구원 받으려고 회계가 기도하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 구원시키고 찬양하면서 리더하면서 연주하면서 웰레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을 보고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내가 그 순간에 뭘 선택할 것인가? 배가 가라앉는 순간에 뭘 할 것이냐? 마지막 죽음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영웅을 위해서 이게 그 마음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지배된 인생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인 인생이에요. 복인 인생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내가 예수 복음 전하고 이번에 또 고향 가면 복음 전하면서 내가 인생 선택은 오직 예수 복음 성기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거 괜찮아요. 매맞이면서 오른밤 매인밤 되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 사는 모습 보고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 편에 섰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예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성기고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